총 같은 거 나오면 또 괜찮은데 무력화된 요원을 출구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온다는 거 자체가 망했다는 거 아닌가? 보자. 사운드버그 바로 탈출구 찾았죠? 여기 와서 하이제킹 해주고 이쪽은 뭐가 있냐 오씨 깜짝이야 정지 이쪽은? 크 아주 사방이 난리구만 얜 혹시 모를까 매복 야이씨 깜짝이야 전방에 드론 아 뭐 어디로 가야 돼 봐봐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으로 가려면 얘가 와야 돼요? 일단 탈출구 찾았다 이거에 의의를 두고 들어가자 선정력 이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려나 보네 엠피 한 번 써봅시다 전력 많으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뚫어도 되고 드론 드론 없어진 거겠지? 봐봐 아 뭐야 한 번 꺼지는 거야? 아 한 번 꺼지는 거구나 거기다가 여긴 길이 없어 다시 내려가야 돼 아씨 쓸데없는 짓 했잖아 저 위쪽 위쪽 가봅시다 여기도 있어? 위로 가야 돼요 지금 여긴 필요가 없어 선정력 이거 괜히 날 뛰어먹는 거 아니야? 아 저거 괜히 날뛰게 만드 자 봐봐 아씨 데몬이라서 애매하다 전정력 못찾죠? 추가 카메라 여기 하나 포항 카메라 여기도 카메라 이거 밖을 보면은 이 안쪽 빼야돼 이거 일단 빼야돼 얘네들은 빼야되고 문 닫고 얘는 순찰이고 드론은 추적이어서 여기 숨을 보면 안걸리겠지? 전정력 안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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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봐 야 봐봐 저 안쪽이야 또 어디로 가냐 이리로 쟤는 돌아갈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지? 안 들키겠지? 아잇 들켰다 들켰어요 위쪽에 뭐가 있는지 봐야돼 위쪽에 뭐가 있는지 봐야돼 20 AP 전력 죽읍수 됐어 얘는 여기까지 갔고 추적은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트론 얘도 해킹을 해줘야돼 그럼 지금 어쩔 수가 없다 이건 어디까지 돼? 여기까지 문 닫아 얘도 문 닫기 기능이 있구나 이리와서 문 닫고 가자 얘로 이쪽 여기는 봐봐 쭉 보면은 해킹 저쪽의 문 요하나 문 이게 잠깐만 이게 뭐였더라? 상점이다 상점 써주고 뭐 파냐 피스톨 아 잠깐만 순찰경로구나 아 근데 이거는 쏴서 뭘 할 수가 없잖아 메들젤도 닫기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끝 턴을 종료하고 뭐야 잠깐 잠깐 야 어디서 왔냐 아 사람 깜짝 놀라기 들어와 하고 문 닫고 제압하고 이쪽은 들어와서 문 닫고 여기까지 와서 문 닫고 이거 전력 좀 빼돌립시다 지금 전력이 별로 없어요 하고 얜 뭐 훔칠 거 있냐 돈 보안출입증 필요 없죠 얘한테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야 돼 턴 종료 방화벽 단계에 항상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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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가면 보자 여기도 아니야? 아 잠깐 그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요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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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야돼 이거 아니 아니 여기서 문 닫으면 어떡해 아 보고 때려쳐 달려 달려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일단 달려 최대한 뛰어가요 문 닫고 문은 꼭 닫아주고 하도 당한게 있어서 너 거기서 여섯 턴만 자고 있어 봐 사실 위쪽 올 일이 없어요 저러면 전종 아 저게 어떻게 올지를 예상을 못하니까 자 너는 문을 닫고 스턴 좀 요 앞이에요 전력은 충분히 있어서 진짜 비상 시에는 저걸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보자 들어와 얘가 문젠데 일단 여기까지 와봐 문 닫아놓고 턴 종료 턴 종료 아이고 일단 이쪽에서 시야를 펴주는게 맞거든요 없죠? 그러면은 얘가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여기까지 밖에 못와 와 애들 속도도 좀 올려줘야 되나 그리고 이건 뭐 뚫어야 돼 금고 사운드버그 아 아 이거 해킹해야돼? 다음 턴에 합시다 저걸 해킹해야돼 지금 다행이다 위로 간다 가드는 이쪽에서 생겼고 이게 이대로면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쏠아야돼 경보 수준 2 하아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아니 어차피 얘 지금 저거 못해 얘가 들어와야돼 얘 아 얘 근접 무기가 없어 얘가 여기서 매복을 해야돼요 턴 종료 오는데? 일단 열어 이거 뚫고 봐봐 얘 어디로 가냐 요쪽 턴 다음 턴에 들고 바로 띱시다 빨리 띱시다 턴 종료 오케이 자 털어 뭐냐 아 또 서버야? 이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털어놓고 털어놓고 이거 해킹해 야 어디 보자 너 일로 가라 문 닫어 뛰자 얘가 얘가 여기까지 오케이 턴 종료 갑자기 여기서 뭐 뛰쳐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됐다 괜찮아 괜찮아 자 자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불완당님 안녕하세요 전력질주 딱 된다 아이 소리고 뭐고 그냥 내 난 간다 소리보소 어디갔어 안녕 잘 있어라 난 간다 턴 종료 턴 종료 턴 종료 턴 종료 턴 종료 아우 힘들어 돈은 좀 되는데 보자 비고 안쓰고 뭐 분산처리 잠깐만 증강효과 사자 구매 전력이 많으면 나쁜게 없어 전력이 많으면 나쁜게 없어 휴대용 서버 숫자 숫자가 높으면 항상 더 좋은 법입니다 설치된 상태라 하나 팔아 2260 얘가 속도가 너무 안좋아 하고 아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가 없는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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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무기가 없는데 수 nail πά 수 하나 일 일 일 일 감사합니다.